렛츠고 넌 깨끗해지지 안녕하시고요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NE YOUR CHASURE 안녕하세요 CHASURE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처음으로 2022 본행해야 할 모든 방면에 처음 왔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응원해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열심히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미안해요 저희가 또 예전에 멤버들끼리 갯벌이 있는 바다에 한번 놀러온 적이 있어요 놀러오게? 그때 기업도 새록새록 나고 그때 얘기를 좀 해주죠 네 저희가 이제 트레저 자체로 갯벌에 놀러와가지고 갯벌에서 꽃뿌도 잡고 그래서 남두머들도 잡고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조금 이때 잡는가고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새록스러운 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때도 재밌었고 준규씨는 이번 머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선은 정확히 이 축제의 주제는 네 머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머드는 그 사람한테 피부 미용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고요 똑똑해 맞아요 브레인이에요? 기니어스요? 뭐지? 기우니어스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머드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좋다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 머드처럼 그럼요 이 좋은 영향력만 여러분들께 이제 선사하는 그런 가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브라보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트레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 반응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하 바로 다음 노래 이어서 가봐야겠죠? 네 셋업 할까요 여러분들 렛츠고 다음 곡도 많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네 저쪽 투자 어, 미끄럽긴 하네요. 재밌어? 재밌어요! 자 아쉽게도 저희 트레저 보령에서의 마지막 곡을 남겨뒀습니다 저희도 아쉬워요 저희도 아쉬워요 저희도 아쉽죠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1분이라도 행복을 드렸다면 너무 다행이고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신 달아리 Let's go rock and roll baby Let's go Thank you Thank you 사랑합니다 모두 안녕 요요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에 또 빨리 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진짜 가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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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덥죠? 곧 안 나와요 빨리 들어가서 에어컨 바로 써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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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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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2 3.2 3.2 5.3 5.4 8.4 11.5